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 영상이 올라온 시기에 따라서 이걸 보는 순간 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상을 찍는 것은 지금 6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6월 말쯤에 학생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조만간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에 딱 돌입하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 말은 많이 들어봤고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쓰는 거잖아요. 재수생이 혹시 학생부 종합전 다시 쓴다고 하면 과거에는 자기소개서 그대로 써도 딱히 문제는 없거든요. 자기소개서 잘 쓰여져 있으면. 그런데 고3은 처음 써보는 거니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죠.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주변에서 별의별 얘기를 참 많이 할 텐데 막상 딱 쓰려고 보면 이제 그냥 막막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실 결론적인 말인데요. 일단 결론적인 말인데 일단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팁이다. 이 팁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한번 써보세요. 이상해서도 상관없다니까요. 자기소개서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그 말이 아니고요. 처음에 어떻게든 한 번만에 잘 쓰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써도 된다니까요. 처음에. 잘 고치기만 하면 돼요. 원래 자기소개서는 정말 많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 쓰는 과정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글 쓰고 딱 완성시키겠다 욕심을 버리라고요. 그럼 일단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 편하게 쓸 때 그때 어떤 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고 싶은 게 자기소개서의 정의로 한번 알아보자. 사실 자기소개서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나를 소개하는 글. 그렇죠? 나를 소개하는 글이라면 당연히 남아야 될 게 내 경험, 성장과정, 자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면 돼요. 그게 내가 살아온 길이고 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합니다. 끝. 그럼 이게 잘 쓴 자기소개서냐고 물으면 이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자기소개서라서 누구한테 소개하려고 쓰는 거라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서류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는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 자기소개서냐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개념이 적용돼야 되냐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과 과정, 이런 자랑들을 있어, 거리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대학, 그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니 권리라기보다는 자격이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나를 소개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상대방, 즉 사정관들을 말하는 거겠죠. 사정관을 설득하는 글이다라는 점을 꼭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글을 써버리는 애들이 보는 자랑마다 끝나거든요. 사정관들도 또 자랑만한 학생이네. 얘도 자랑만한 학생하고 다 똑같아. 이러고 앉았어요. 게다가 서류 읽어보는 거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있는지라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서류를 계속 읽다 보면 지칩니다. 비슷한 내용 계속 나오면 그냥 다 넘겨요. 진짜 읽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왜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소개서 작성 3원칙. 이 세 가지 팁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대필은 절대 금지. 첨삭은 오케이. 대필 절대 금지. 누가 써준답니다. 엄마가 써준대요. 아빠가 써준대요. 그것도 금지. 본인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첨삭은 오케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필 금지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사도 검사 때문에. 그러면 유사도 검사에 걸리면 그냥 말짱 꽝이거든요. 두 번째로 어차피 학종에 물론 면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학종에 면접을 치를 텐데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그 면접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안 쓴 게 내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제대로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묻으면 제대로 답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사실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유사도 검사에 걸린 게 제일 큰 이유예요. 사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금지. 그런데 첨삭은 오케이.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문항이 요구하는 대로 써라. 문항이 요구하는 대로 쓰지 않으면 대학이 사정관이 딱 봤을 때 그냥 뻔한 글이에요. 뻔한 글. 지 자랑만으로는 그냥 뻔한 글이 돼요.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 그대로 옮기지 마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학생 사정관들이 자산서를 읽으면서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 없는 다른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대로 옮겨 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씩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은 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될 겁니다. 준비, 작성, 수정. 누가 봐도 뻔하죠. 준비, 작성, 수정. 그랬을 때 일단 준비 과정은 소재를 찾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학생은 내 거를 읽어보는 엄마, 아빠나 학교 선생님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도 돼요. 이 경우에는 소재만 찾는 거니까.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남의 자소서를 계속 읽어본다. 이게 대필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그냥 자소서를 계속 많이 읽다보면 그 문구들 이런 것들이 다 머리에 남아서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결국에는 비싸게 쓸 수밖에 없고요. 유서서 검사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자소서 예시나 남의 자소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사람들한테 안 보여줘요. 거짓말고 그냥 쓰라고 그래요. 일단은 개발 세발을 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 고치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단 무조건 쓰라 이거예요. 무조건. 개발 세발은 오케이다. 대필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계속 수정하면 된다. 이상하면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쓰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문항이 요구하는 대로 쓰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자기소개서 문항 제대로 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물으면 애들이 상담할 때 물으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대로 아는 학생 한 절반 대충 알고 있는 학생 한 절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체험상 제 경험상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아이들의 문항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앞부분만 기억해요. 앞부분만 여러분들 묻고 싶은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거든요. 세 개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도 일종의 저는 일종의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 시험 문제 같은 문제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자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제대로 요구하는 대로 글을 쓴 거냐 아닌 거잖아요. 앞부분에 보시면 1번이 뭐냐고 부르면 제대로 기억 못하는 애든요. 공부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앞부분 1번 문항 읽어보시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배우고 느낀 점 두 번째 문항도요. 배우고 느낀 점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문항도요. 배우고 느낀 점이 핵심이에요. 이게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무시하고 이 앞부분에 적혀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글을 쓴다고요. 그러면 그냥 지자랑 단순한 나열 사정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뻔한 겁니다. 다 뻔하다 뻔하다. 제대로 안 읽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너무 뻔하니까 내용이. 그래서 제발 문제가 시키는 대로 글을 써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건 아마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서 손을 많이 볼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분의 내용 그대로 옮기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정관이 진짜 알고 싶은 거는 학생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본인 노력과 과정.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부에 적혀있는 걸 그대로 단순히 옮기기만 하면 그러면 아니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버려요. 차라리 보통 이런 느낌인 거죠. 학생부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냐. 그냥 무슨 활동을 했다라고 한 몇 줄만 적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하게 됐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뭔지를 자세하게 적으면 여기 꼴라 한 줄도 적혀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좀 그게 내용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면 아 얘가 이런 활동을 이렇게 의미 있게 했구나. 진짜 했나 안 했나 볼까 하고 학생분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했네. 그렇죠. 학생분을 확인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자기소개서 보완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개념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팀만 잘 기억하고 학생분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자소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억구, 문구, 단어 선택이라든가 문장 간의 관계, 그다음에 달라 구분 좀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자질구려한 것들과 그다음에 쓰려고 봤더니 조금 이제 표현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참석으로 고치면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금 말했던 저 세 가지 팁을 잘 기억하시고 죽이든 밥이든 일단 혼자 먼저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 도움을 받든 학교 선생님 도움을 받든 저 같은 사람 도움을 받든 누구든 간에 도움을 받아서 계속 고쳐나가면 된다. 고쳐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